로봇과 인공지능,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 세계는 4차 산업에 따른 기술 혁신으로 신기술과 신사업을 규제 제약 없이 테스트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 사회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혁신 성장을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하며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중심의 유연한 규제 환경으로 발빠르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지역 경제는 수도권 기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며 발전해 왔으나 지역의 전통 주력 산업은 위기에 빠져 있고 새로운 산업은 수도권 중심으로 활성화됨에 따라 지역과 수도권 간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등 구조적 유인으로 인해 지역 소멸론까지 거론되는 현재 이러한 지역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재고가 탄생합니다 지역의 혁신 성장, 국가 균형 발전의 꿈을 이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규제 자유 특구가 도입됩니다 규제 자유 특구란 지역의 일정한 면적 공간을 특구로 지정하여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혁신 성장 사업과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 구역입니다 지역 혁신 성장 사업이란 타 지역보다 우수한 지역 인프라, 인적 물적 자원 및 신기술, 신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지역 혁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되면 우선 각종 규제로 신기술 검증이나 사업화가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두 가지의 획기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첫째, 기존 법령의 201개 규제가 유의해 면제되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둘째, 규제 신속 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 허가로 구성된 규제 혁신 3종 세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 신속 확인은 기업들이 신사업과 관련한 규제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시 도지사에게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업은 자유롭게 사업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증 특례는 일정 기간 동안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시험, 검증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소관 법령이 없거나 기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아 사업화가 어려웠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실증이 가능해집니다 임시 허가 제도는 허가 기준이 없어도 혁신성과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조기 시장 출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규제 혁신 3종 세트는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까요? 새롭게 개발된 자율주행 스마트 농업기계의 경우 보험 가입 의무나 관련 규제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할 텐데요 이 경우 관할 시 도지사에게 문의하면 관련 규제 여부를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확인해줍니다 두 번째로 현재 대부분의 선박 관련 법령은 무인선 운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인선의 운항시험을 희망하는 기업이 관할 시 도지사에게 신청하면 일정 조건 하에서 실증을 위한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규제자유 특군의 일정 해역을 테스트 배드로 설정해서 무인선 운항시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 현재는 새로운 소방용품에 대한 허가 기준이 없어서 스마트 화재 예방 시스템과 같은 신기술 소방용품의 시장 진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규제자유 특군 내에서는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 임시로 판매 허가를 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자유 특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획기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통해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들은 책임보험에 꼭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시 도지사와 협의해서 별도의 피해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규제자유 특구에 참여한 기업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각종 재정지원 및 세금, 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증센터와 클러스터 구축 등 인프라는 물론 신기술, 신사업 관련 R&D, 산학연 협력, 인력,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정지원을 받게 되고 규제 샌드박스에서의 활동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진출의 기회를 갖게 될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에 14개 시 도지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와 기업이 함께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자체는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 및 신사업에 대한 수요와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립된 특구 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면 관계부처와 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해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지정하고 신청 후 최소 90일, 최대 18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기업은 총 두 가지 방법으로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규제자유특구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자체를 방문하여 특구 참여자에 포함되도록 요청하면 됩니다 둘째, 신기술과 신사업을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수립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 도지사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립된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정부가 승인하고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제약 없는 기업의 혁신적인 시도가 가능해지고 불리한 여건을 상쇄할 수 있는 재정도 지원되어 지역의 혁신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초석이 될 규제자유특구 현재 14개 시도에선 지역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나갈 기업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역의 혁신 성장과 국가균형 발전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